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성장의 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첫날은 이것입니다. 굿바이 Uma GDU 아니요, 이게 아니, 하고요요. In the Garden In the Garden 입니다. 읽어드릴게요. 1, 2, 3, 2, 3, 4, 4, 5, 6, 7, 8, 9, 10, 10, 10, 10, 11, 11, 11, 13, 11, 12, 13, 14, 14, 15, 16, 17, 12, 14, 19, 20, 18, 16, 21, 15, 22, 17, 29, 21, 16, 21, 21, 21, 22, 20, 31, 21, 21, 21. 그리스도 언니 예수님이 말했어요. 다들 나를 지켜보지 않고 다들 도망갈 것이다. 근데 베드로만 나를 지켜볼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나를 세 번이나 불린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지? 베드로는 나를 지켜볼 것이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는 이렇게 안 말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대요. 너무 좋네요. 베드로는rei 예수님이 죽어도 잘 잃은 일이 아닐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다들 기도하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졸려서 자고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다른 길로 인도해주면 안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안되면 아버지 말이 듣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알죠? 그런데 부엉이는 밤에 잠에 안 자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까지 일어나요? 아, 이쁘죠? 예수님은 언제까지 일어나요? 예수님은 언제까지 일어나요? 예수님은 언제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그래서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배신한 도마도 왔어요 그래서 도마가 입맞춤을 했어요 입맞춤은 배신하는 입맞춤은 가물이가 벌을 받을 거라고 하는 입맞춤을 했어요 이거는 죽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Beat it. I'm the one you're looking for said Jesus. When he said this, they drew back and fell to the ground. Then they grabbed Jesus and took him to the religious leaders. So, he was going to the court. He was going to the court. He was going to the court. What is the court? Jesus? Someone asked you, frightened Peterson. No! 어, 그래서... 어... 어, 그래서 베드로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나? 아, 근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랑 아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근데, 근데 갑자기 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 당신은 예수님이랑 계속 계속 닥치있었던 사람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 말대로 베드로는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몰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는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없애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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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은 똑같이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잘못했어! 피터가 말했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가 예수님을 3번째 범죄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스터로 크로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더 사람들이 말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다치는 사람이오!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저는 몰루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맹실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저주를 안타고 있어요. 베드로가 두 명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세 번이나 아니라고 하고 갑자기 닭이 울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가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다음 페이지를 저에게 주인공을 통해 주인공이 오 마이 갓. 오늘의 성령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잘 지냈나요? 기름만 다음에 또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